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 첫 시간이죠. 여기 한번 봅시다. 문제집은 몇 번 풀어야 효과가 있어요? 몇 번 정도 풀어야 돼요?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세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세 번 이상. 몇 월달까지요? 7, 8월달까지. 어떻게 하면 보면 봐봐요. 제가 지금 오늘 뭐가 나가요? 지적이 먼저 나왔죠? 그럼 본인은 뭐 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은 예습으로. 그게 제일 미련한 공방법이에요. 이거 풀고 있어야 돼요. 등키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수업 진도는 여기 나가죠. 여기 나가니까 자기는 등키 쪽에다가 예습을 하고 지적은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시면. 그럼 세 번 정도 풉니다. 자기가 여기 지적 미리 한 번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안 풀었나요? 지적 자기가 한 번 풀고. 저랑 한 번 또 풀거든요. 풀라는 거. 복습 문제 이제. 그럼 두 번 푸는 거거든요. 그럼 뭐요? 자기가 집에 가서 복습도 한 번 하면 세 번 정도 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문제집은 세 번 이상 풀어줘야 돼요. 자꾸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딱 요번 달에 7, 8월 달에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약집 세 번. 첫 번째만 읽을 때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두 번째 읽을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오늘 요번 주 일요일 날 뭐 있죠? 특강 있죠? 그때 뭐 먼저예요? 그래서 등키 위주로 많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등키 위주로. 어차피 지적은 지금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지. 뭐 지적이 뭐 지적은 뭐 이거는 지적은 뭐 하면 돼요? 안기하면 되죠. 지적은 뭐에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안기. 하나는 안기를 했는데 이쪽에다 접목을 못 시킨다라는 겁니다. 요 문제에다가. 뭐 이게 단점이지 딴 게 있겠습니까? 등기는 좀 힘들어요. 왜 힘들을까요? 지문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요. 등기는 지적은 변형이 안 돼요. 그대로 갖다 붙여줍니다. 뭔 걸 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뭐예요? 봐봐 읽어봐요. 지적이라고 읽으면 공부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요걸 딱 보면 뭐예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풀이기점 비법이지. 여기 등기는 뭐예요? 관리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이 안 된다면 문제풀이가 외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요거죠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이지. 과학이지.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요즘 희한합니다. 애들한테 침대는 그럼 과거라고 그래요. 과학이.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영어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가 들어갈까요? 영어는? 애국어. 이게 강고파리. 강고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강고파리가 왜 무섭냐 하면 이게 반복을 시키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뇌교육. 세뇌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영어는 해커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대는 뭐예요?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문제 풀이는? 문제 풀이는? 반복이다. 뭘까요? 문제 풀이는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기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령입니다. 여령. 그런데 문제 풀이하는 기술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하고 학창실일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상해요. 문제 풀이. 어쨌든 문제 풀이. 이제 민파 문제 풀이 하는데. 뭐예요? 대충 풀면 안 돼요. 문제 풀이는 뭘로 풀어요? 문제 풀이는 뭘로 풀어요? 머리로 풀어요? 손으로 풀어요? 손으로 좀 푸세요. 손으로. 손으로. 지문에서 우리가 볼 때 왜 분석을 해요? 우리가 샤프로 가지고 싹싹 잘라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가. 밑에다 우리가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로. 의미로 써줘야 돼요. 그런데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보면 50대 이상이 뭐 뭐예요? 귀찮은 점이 있어요. 그냥 머리에서 맨 돌아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연필로 푸세요. 그냥 연필로 살짝살짝 잘라가면서 잘라가면서 풀어줘야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기술이에요. 기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문제 길이. 문제 길이를 이게 습관을 좀 덜여요. 습관을 덜여요. 문제 길이. 그럼 뭐가 있죠? 단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주문이 있고. 뭐예요? 장문이 있습니다. 습관을 좀 덜여봐요.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봐요. 단문이다. 단문이면 이렇게 읽어요. 읽고 이렇게 읽고. 습관을 좀 덜여요. 자 주문이면 뭐예요? 주문이면 몇 번부터 읽어요? 설사 답이 1번에 있더라도 이렇게 읽으라고. 1, 5, 4, 3, 2, 1, 5. 그러면 장문은 어떻게 읽어요? 장문은. 장문은 이렇게 읽으라고. 몇 번? 3번부터 이렇게 해결하는. 이게 온갖 고시 문제는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봐봐요. 자 단문을 정답을 못 구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으로 가는 게 있지? 몰랐다. 그럼 몇 번을 찍어요? 2번을 찍어요. 맞아떨 확률이 80%가 넘어. 고시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만 강사들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없지만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져요. 그럼 여기 봐봐요. 중문은 몇 번부터 읽었죠? 5, 4, 3, 2, 1.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몇 번 정답 같아요? 만약 모른다. 4번을 찍어요. 4번. 자 그럼 장문은 뭡니까? 장문은 어때요? 장문은. 장문은 3, 4, 5, 1에서. 만약에 정답을 모르겠다. 몇 번 찍어요? 4번. 4번 찍어요. 4번. 4번을 찍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오늘 감자 볼 게 있어요. 오늘 문제 풀면서 자기가 예습을 할 때 한번 찍어봐요. 문제 풀이할 때. 예습을 할 때 일단 정답을 구할 때. 에페무로 하지 말고 에페무로 이렇게 자꾸 요령을 터득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읽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문제 풀이 일단 기출문제 가서 한번 풀어봐요. 자 이거 단문이다. 그냥 눈 감고 2번 찍고. 자 증거님은 4번 찍고. 한번 해봐요. 해봐요. 맞아떨어져요. 뭐하고는 민법 문제 풀었는데 주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봐봐요. 사시, 사시, 행시, 입법, 고시, 행정, 고시 다 문제를 풀어줬다고. 거기에 맞아떨어진다니까. 꼭 자세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오늘 습관을 좀 드리고 기술을 좀 연마를 하시고. 또 한번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요령을 좀. 문제 이거 봐봐요. 문제를 잊지 말아봐요. 문제를 잊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터득해봐요. 자 그럼 에섭할 때 말이에요. 에섭할 때. 자 그럼 봐봐요. 오게 하고.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야. 3번. 3번이 정답이야. 3번. 자 그러면 4, 5번은 7시로도 없거든. 그럼 이렇게 나오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틀린 것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나오면. 5번. 5번이 정답이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5번이죠. 이 문제는 뭐예요? 틀린 것은. 그럼 자기가 에섭할 때 5번을 읽었다. 5번을 읽었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기해 질문. 5개 질문 중에 하나를 모르더라도. 답은 시간에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령이. 요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습할 때 그냥 풀지 말고. 요 문제 길이 한번 며칠 가고. 그다음에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년 2년 전에. 2년 전에 요게 있어요. 민법 100점 맞으러 가 있어요. 용수라고. 제 제자인데. 공시 100점. 민법 100점이에요. 얘는 문제도 안 읽을 거예요. 읽지 말라고 그랬거든. 문제를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법도 사례 문제가 아닌 상황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찍으면 돼. 찍으면.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의미를 실질적으로 잡아놓고. 또 두 번째입니다. 봐봐요. 자 1번 몇 개에요? 자 1번이 문항수가 한 배가 돼요. 몇 개? 8개. 2번은. 8개. 3번은. 8개. 4번은. 8개. 4번은. 그쵸? 그럼 자기가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문항수가 약간 한 배가 되거든. 그럼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민법은. 888798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약간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중은 약간 균형을 좀 맞춰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 한번 봐봐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학교를 먼저 풀었어. 자 학교를 먼저 풀었는데 민법. 민법은 뭐다 시간이 다 됐대요.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10문제를 못 풀었어요. 10문제를 못 풀었으면 빨리 볼 게 있어. 아까 30문제 풀어놓은 거 빨리 문항수를 한번 봐봐요. 문항수. 문항수 있죠? 문항수를 여기. 10문제 중에 30문제 풀어놨는데 1번이 많더라. 3번이 많더라. 4번이 많더라. 그럼 몇 번으로 몰빵? 2번으로 몰빵이든지 5번으로 몰빵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 바보처럼 어떻게 칭피하다고. 1, 2, 3, 4, 5. 1, 2, 3, 4, 5.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법이 몇 개 법률이에요? 몇 개? 여섯 개 법률이죠. 여기에서 40점을 넘기면 몇 개 법률만 해놓으면 돼요? 맨피만 담아려면.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하면 돼. 국계법하고 농지법. 그렇죠? 국계법하고 농지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몇 개 법률이 남았죠? 4개 법률. 주택법 남았죠? 주택법 몰빵 2번.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은 몇 번 몰빵? 3번 몰빵. 그래서 도객법은 뭐예요? 4번 몰빵. 자 그러면 이제 도정법은 뭐예요? 5번 몰빵. 60점 이상이 나와. 뭐예요? 알고 푸는 사람보다 60점 이상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단서는 달아야 돼요. 국계법하고 뭐는 해놔야 돼요? 농지법은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농지법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딴 건 법률 모르고. 그럼 또 수업 들었으니까 주택법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몇 개, 몇 개 쉬운 문제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는 것은 찍고 모르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정해요. 나 이제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해놓고 주택법은 공부 좀 했으니까 아는 것은 찍고 그러면 주택법은 오늘 내가 써놔요. 답안지에다. 내가 3번으로 몰빵하겠다. 모르면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합격만 하면 되거든요. 합격만.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60점. 자, 그래서 엊그제 뭐예요? 국미에서 여기 몇 년생인지 봐봐요. 몇 년생이에요? 54년생 몇 살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64세죠?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 뭐예요? 모의고사 학교론 90, 민법 97.5 2차 전부 90 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연구는 참 겸손하세요. 뭐예요? 자, 자기는 뭐예요? 이거 봐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 일이 다 끝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뭐, 뭐, 매들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공부만 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쉽지 않은 점수도 하고요. 54년생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하니까 결론은. 안 하니까. 그러면 안 하면 이런 방법도 한번 채택해보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 일단 이렇게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마름대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게 이제 감을 잡아야 해요. 미리 예습할 때. 여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단문, 중문, 장문. 집에 가서 예습할 때 이렇게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오답 정리할 때 답보고 해요? 여학시 보고 해요. 답보고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 자, 여기 봐봐요. 저도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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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지만 여기 답안지 어디 있어요? 다 떼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고착화되버려요. 답안지를 보면.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답을 보지 마세요. 뭘 보아요? 답은 일단 마치고 뭘 찾아요? 예약집을 찾아. 예약집을 찾아요. 어제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찾아봐라. 안 찾아.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야. 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숨어있는 걸 찾으면 공부 다 된 거거든. 된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늘 그랬잖아요. 자기가 문제 모의고사 오픈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기본서를 딱 갖다 놓고 기본서 찾아서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몇 문제 풀지도 못해요. 풀지도 못해. 사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꾸 넓히지 말고 답지는 어디로 해요? 오답 정리는 예약집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찾다 보면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다 보면 그게 바로 오답 정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하세요. 이것만 하면 오늘 이번 달에 모의고사 만약에 다다음 달 모의고사 볼 때 점수가 2, 30점이 올라갑니다. 한번 다 해봤던 거예요. 해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효과가 없으면 말씀도 안 드린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보시고 그리고 저기 꼭 지키셔야 돼요. 제일 제가 지적 나갈 때 등기 나가셔야 돼요. 등기를 문제를 미리 쫙 풀어보고 계시라고. 그러면 제가 지적 나갈 때 등기 나갈 때 뭐 지적을 복습을 하고 계시라고.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럼 또 우리 민법법이죠. 제1편 무슨 정책이 있죠? 민청이죠. 제2편은 물건법이죠. 물건법 제3편은 뭐예요? 계약법이죠. 계약법 제4편은 뭐가 있죠? 민사특별법 그럼 우리 민법교수님이 민청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민사특별법 문제집 가서 따로 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자기가 이제 그럼 민청이 끝났다. 그럼 민청은 그날 배운 거 이제 복습을 좀 하고 민청이 끝났다. 그럼 물건법으로 넘어왔어요. 자기는 그러면 뭐 보고 있어야 돼? 민청을 다시 가서 미리 또 복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지금은 7, 8을 따르는 딴 방법이 없어요.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거 로테이션 기법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7, 8을 따르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감어서 틀린다는 거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 머리 속에 지금 다 있어요. 온갖 잡동상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해서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기법을 잘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민청 나가는데 민청 풀고 물건법 가는데 물건법 풀고 그러면 계약법 가는데 계약법 풀고 그러면 여기 민사특보법을 보면 민청과 물건법은 가물가물하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기법을 잘 해놓고 로테이션은 문제집도 이제 한 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집 한 건 여러 건 푸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세 번 이상 푸는 게 오히려 고적점으로 가는 비법입니다. 요약집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제 지금 보는 현재 7, 8월 달의 이후에 보는 책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책을 보게 되면 반복이 안 되거든 빨리빨리 볼 수가 없거든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집 한 번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집 제일 1편을 한 번 봐봐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봅시다. 문제 1번 자 봐봐요. 자 문제 1번은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 그렇죠? 박스 문제도 지적 문제도 몰라요. 자 그럼 봐봐요.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는 뭐부터 봐야 돼? 요거부터 보는 거야. 제발 좀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자 박스 문제가 나왔다. 일단 순간적으로 요거 보고 박스 문제가 나왔다. 순간적으로 요 지문을 가서 보라고. 지문으로. 지문으로. 만약 여기 봐봐요. 여기 지적 공부가 다 있으면 읽을 필요가 없거든. 읽을 필요가 없거든. 그럼 한 번 봐봐요. 지문에. 자 기억에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 공적 공부 공적 장부 있네. 그럼 여기서 느끼면 몇 번이 와요? 1 2 3 묶어봐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걸 잡아내야죠. 그러면 몇 번 몇 번 삭제 읽어봐요. 이렇게 삭제하세요. 4번 5번을 삭제해봐봐요. 지금부터 습관을 줄여요. 그러면 두 번째 편은 그러면 요거는 문제 1번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가서 청량수로 조사 및 절차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에 뭘까요? 혈적 관리죠. 혈적 관리. 그럼 몇 번이 삭제돼요? 1번이 가서 또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과 3번에서 답을 구해내야 되겠죠. 자 혈적 관리. 그러면 혈적 관리와 대상 교통의 한 점이 국민의 뭘까요? 사육감 보호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무슨 보호다? 사육감 보호. 그럼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야. 요령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다음 중 바르게 묶인 걸 골라라 그랬더니 요 기억하고 니원하고 쭉 있는데 기억하고 니원은 떨어지려고 한장한 거야. 그러면 요 박스 문제. 기억 니원은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습관이 안 돼. 이 습관이라는 게 무진장 무섭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 1번은 복습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죠. 그럼 문제 1번 체크해 놓으세요. 문제 1번은. 문제 1번은 요 옆에다가 자기가 요렇게 써봐요. 지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렇죠. 목적. 목적이에요.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 목적은 뭐냐. 그래서 이 목적은 언제 출제되느냐. 바로 18일 때 출제가 됐죠. 18일 때 출제가 됐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밑에다가 여백 밑에다가 써놔요. 바로 이거는 문제풀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의 개발이. 관리죠. 관리라는 거야. 관리. 우리 지적은 관리적 정변이야. 그래서 밑에다 관리라는 포인트를 잡고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감을 잡아두는 겁니다. 만약에 개발이 나왔다. 무조건 X야. 개발은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 지적 파트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관리적 정변으로서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죠. 사실관계 주된 공시. 그러면 여기에서 주된 공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슨 여기 나오면 X다. 최장 여기 나오면 X야. 그러면 거기 4번 문제 가서 3초 만에 풀어보세요. 한번 째려봐요. 4번 문제 째려봐요. 자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문제풀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 문제 1번은 지적의 목적을 우리가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대개 중 두 개를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에 뭐가 나오면 X다. 제 개발이 나오면 X다. X다.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앞으로 이제 문제할 때 혹시 지적 파트의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찾는다. 틀린 거 그러면 개발. 그 다음에 추정력.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문제로 해서 요령은 꼭 기억해 줘서 복습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리 가봐요. 뭐라고 써 놨어요? 이리 가봐요. 이게 주택임대협자 보호법에 바로 국민의 주거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라는 거야. 주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내는 무슨 인위죠? 자유님과 법이 있다. 법인. 자유는 주거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법인은 주거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진짜 바보야.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택임대협자 보호법은 결론적으로 자유는 적용이 있지만 법인은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뭐 SH, 축수법인은 애의적인 거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주거권 거죠. 주거. 지금 문제가 물리는 사람은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의미를 모르는 거야. 솔직한 말로. 읽어봐요. 목적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말도 안 해요 이제. 국민의 경제, 경제, 경제를 안정에 확보를 하게 해서. 그러면 읽어봐요. 자 우리 인에는 무슨 인이니까? 자인인. 뭐요? 법인. 자인도 경제활동 해야 하네. 하죠. 법인도. 하죠. 검상과 임대처보험. 법인은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안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야. 자 이거 그러면 자기가 의미를 파악도 못하고 쓸데없이 말하는 거야. 애울 거. 애울 거. 이해할 거를 구분을 못하고 머릿속에 온 각 사봉이 짬뽕이 됐는데.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머리구조라고 그래 봐요. 머리구조. 자 여기 머리구조에 들어가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인프트라고 그래. 인프트. 인프트. 입력을 시켰어요.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보고 안 나와. 인프트. 입력이 됐는데 왜? 복잡하게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웃풋라고 그래요. 입력이 잘못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잘 한번 판단해 봐요. 입력이 잘 됐는데 출력이 잘 됐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수도 안 나오지만 입력을 가지런히 정리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택임대차법부의 목적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적이 문제가 안 풀린 건 출발 전부터 삐그덕삐그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목적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택임대차법부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안정. 여기는 경제야. 그러면 뭐 충분히 문제가. 이거는 쓸데없이 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기사회가. 그러니까 입력이 잘못됐다는 문제 자체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발이야. 그러면 토지형 계획 확인서는 우리 지적 파트에서 나오면 원칙상 X예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형 계획 확인서는 무조건 X예요. 한 군데 토지형 거기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뭐 읽어봐요. 토지형이 뭐니까? 개발이니까. 개발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18회 뒤 2.5점짜리가 이거죠. 다음 점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됐어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정진. 두 자루 건치면. 개발이거든요. 그렇죠. 국토정진은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정진의 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때요? X야. 국토정진은 뭐라는 거예요? 개발. 그러니까 이 행간의 의미를 못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학 문제 풀듯이 뭐예요? 이렇게 밑줄을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이게 쉬운 지문이자 어려운 지문이지 봐봐요. 읽어봐요. 현재는 어서 합쳐시다. OX. 지금 헷갈린 게 대물변제가 있어. 대물변제. 대물변제하고 변자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자는 뭐예요? 바로 법률사실입니다. 법률사실. 즉, 어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자는 어사표시다.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물변제는 뭐예요? 계약이거든. 계약 중에서도. 그러면 대물변제는 어사표시다. 맞아요. 대표적인 요물계약이 되거든. 그럼 자기가 이런 것들은 잘 안기를 해야 된다고. 읽어봐요. 그러니까 점수가 민법 점수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야. 읽어봐요. 변제. 변제하고 대물변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채무 인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약이라 흘러가. 그래서 채무 인수는 계약적 채권 행가 돼. 채무 인수는 뭐예요? 물건 행가 돼. 무슨 물건 행가 돼. 그러면 채무 인수와 멘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라는 거야. 인수하고 멘전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꼼꼼하게 안 숙지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꼼꼼하게 안 숙지를 안 해서 그래요. 저 읽어봐요. 와라스 라스에. 대리깐 수행이. 밑에는 대리깐 수행이. 밑에는 대리깐 수행이. 갓돼 달라요. 봐봐요. 문제 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 그렇죠. 하나도 안 돼 있지. 자 여기 뭐라고 써 놨어요? 행위. 여기는 표시. 대리깐 수행이. 행위는 뭡니까? 영어는 법률 행위가 돼요. 자 여기 뭐라고 써 놨어요? 표시. 각종의 표시와 통지는 뭐예요? 뭐라고 써 놨죠? 간념의 통지가 돼. 한번 봐봐요. 글씨 한자의 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대표분 대충대충 하니까 꼼꼼하지 못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실력이 이제 이제 재수 적으면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깐 수행이 대리깐 표시행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제와 대물변제 다른 내용이에요. 변제. 그래서 우리 벌써 암기가 된 사람은 뭐예요? 이 변제는 혼합사신행으로서 변사부 선물 이렇게 암기가 된 사람은 벌써 딱 정리가 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봐봐요. 행간에 연필로 풀어가면서 행간의 의미를 자꾸 파악하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개발. 이거는 개발이야. 그러면 지적파트에서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 나오다. X. 자 어떤 측면이? 관리적 측면. 사실관계를 추정공지한다. 머릿속에 완전 파악하라고요. 이 두 개를 외움으로써 뭐예요? 안기사유가 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봐요. 또 못 읽죠. 등기파트로 연결하면 표제부 등기거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미도 그렇게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 1번은 집에 가서 샘플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면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봐요.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봐요. 감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지적파트를 풀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잡아보자고. 시간 40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그러면 다음 정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X 치고 가세요. 습관 좀 덜해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거기에 X 쳐봐요. 선으로 풀라고 그랬잖아. X 치고 옳은 것은 O 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문제 길이 봐봐요. 단문이에요? 주문이에요? 단문. 그러면 이렇게 읽어가야죠. 자 1번 봐봐요. 권리의 주체. 주체가 뭐예요? 주도. 국가 기관장으로서. 특치니까. 거기가 맞네요. 특치면 특별자치신양.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맞네요. 등록 객체는 뭐예요? 등록 객체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거기에다 줄수록 소위. 무슨 등토? 모든 토지가 되는 거네. 모든 토지.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무엇을? 토지의 표시사항이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 정답은 몇 번? 3번. 왜?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럼 대장의 소당권은 기록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읽어봐요. 자 그러면 소유자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소, 대, 장.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 장. 그럼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등록되지 않거든.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투덕해야 되겠네. 자 지적 파트에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나오면 X다 오다. X. 하나 더 잡아내는 감각적으로 감을 익히라는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자 4번은 등록방법으로서 토지의 청량. 즉 조사청량에서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나. 거기에다 뭐예요? 여기는 이 반대쪽에 또 확인해 봐야죠.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이다?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네. 자 등록공부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괄호 읽고 지적공부는 몇 종류? 8종류죠. 8종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출발은 이런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 반. 이렇게 이제 3, 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자 이제 석가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하는 대로 한번 봐요. 한번 해봐요. 해봐요. 그럼. 그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적형식주의라고 했죠 지적형식주의 그 다음에 지적형식주의 또 대표적으로 직권등록주의는 5대이념에 들어가죠 5대이념에 들어가죠 그럼 직권등록주의, 지적등록주의, 지적공개주의를 말한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 직권등록주의가 빠져야 되겠죠? 그럼 뭘로 곤쳐야 돼? 국정주의로 곤쳐야 되겠네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그럼 봐봐요. 벌써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정답은? 정답은? 5번 확인해요 확인하고 문제 답적으로 하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OX를 잘못해가지고 틀린 것, 옳은 것 잘못 봐가지고 틀린 게 감옥당 몇 개가 나오냐? 세 개가 나와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개가 나온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잘 확인하면서 이제 문제 그럼 오늘 이제 벌써 감 잡았네요 문제풀이 요령도 배웠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박스 문제는 뭐부터 봐라? 지문부터 먼저 보고 박스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옳은 것 틀린 거 하면 일단 문장 길이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집에 와서 예습할 때 꼭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럼 나머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일반 지문가죠 지적이란 국가기관 키워드 잡았네 국가기관이 지적성한지 무슨 영토 모든 영토를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구역해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동 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 국가 사물을 말한다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관리라는 포인트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와야 되겠네 자 무슨 영토? 모든 영토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자 이번에 협의의 지적의 3요소 협의의 지적의 3요소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가? 등록하는가? 그래서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는 지적의 3요소 협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넓게 잡아서 강의의 지적의 3요소는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 권리, 필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의로 보는 나라는 법률이 두 개라는 겁니다 적게 넓게 잡은 나라는 바로 청량수로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동산 등기법이 이연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 일어나 돼 있는 나라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봐봐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본다고 간단하지만 우리 봐봐요 다음 전 협의의 지적의 3요소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갑자기 맨날 지적의 3요소 그러다 갑자기 협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는 뭐가 생각되느냐 협의라는 게 증략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좁게 잡아주는 겁니다 좁게 잡아주기 때문에 매도나 돼 있다 이연화돼 있다라는 거 그걸 다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적의 3요소는 반드시 시험장 우리 가기 전에 요하이죠 뭐 있어요? 토지 어디를? 지적 공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숙지해야죠 이게 이제 토지 무슨 공부? 지적 공부 많은 것 등록 요리해 먹어요 그럼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뭐예요? 필지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종된 토지 뭐가 있다? 양입지 그럼 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필지가 되죠 한 필지가 바로 뭐예요? 토지의 표시사항이거든 토지의 표시사항은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소재 집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여섯 개 치고 들어가야죠 이걸 이름을 뭐로 붙였어요? 바로 토지의 표시로 붙인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여섯 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를 뭐라고 그래?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3번에 우리나라의 지적의 분류는 법지적, 도의지적, 수치적 2차원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맞네요 자 3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수의자의 신청에서 누가 결정해요? 지적소환청이 결정하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환청이 뭘로? 직권으로 조사청약을 말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4번은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지문이에요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뭘 파생시켜요? 자 봐봐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여기 읽어봐요 보세요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 이거는 무조건 해오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이거는 지적소환청 이거는 무조건 해와야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환청이 그럼 토지 수의자에 신청이 없어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의미를 잡아봐야죠 자 이렇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아니야 직권이다 직권 그렇죠 이게 바로 직권정리죠 그 다음 단계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렇죠 바로 통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어떤 단계를 알게 되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시험은 볼 것도 없어요 만점이야 그 사람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걸 듣는 거로써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부가 된 사람은 통지 시기까지 또 외우고 있거든 통지 시기는 뭐예요?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는 7일 거기까지 올해 출제해서 한 문제가 그거거든 벌써 공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문제를 이제 그동안은 달락달락 돼 있다는 것을 문제풀이는 뭐예요? 이걸 이어주는 게 바로 문제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6월달까지는 달락달락 배웠다고 달락달락 달락 달락 배웠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문제풀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오고 그게 제일 심한 게 뭘까요? 제일 심한 감옥이 두 감옥이 있어 뭘까요? 민법하고 등기법이 되는 거야 민법은 그동안 달락달락 돼 있거든 근데 이거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슬도 깨워야 뭐가 되죠? 보배가 되듯이 보배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달락달락 또 다른 별이니까 어때요? 또 단절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뭐예요? 이제 전 범위가 뭐예요? 전 범위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4주이나 5주 해가지고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담답 체크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학집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민법은 6주 하니까 여학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범위니까 6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업 들어서 꾸준히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은 거지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어떤 사유? 공부를 하다가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마음에 아 있어요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마음이 이제 뭐예요? 집에서 일이 있든지 그런 거지 웬만한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하면 웬만한 다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잘 우리 행간편 전화해서 잘 마무리해놔야 돼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4번은 지적공배 등록하는 지문 지목, 면접,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 서해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성안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을 때 지적성안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올해 출제 예상 지문이에요 4번지만은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서 5번 5번은 체크하고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모든 분홍산 공신법령의 체계를 잡는 거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습관을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간 다 됐어요 어려운가요? 틀린가요? 그러니까 문자 짜려봐요 장문, 단문 장문, 중문 그럼 5번 들고 봅시다 자 심사건 범인에게 방법에 의해서 지적과 등록하는 차이가 없다 어때? X 지적을 죽지만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를 죽지만 형식적 심사주의 그럼 정답은? 봐봐요 지금 제가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집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확인하고 5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세이브를 시켜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번 정리해보죠 자 지적제도는 자르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고 두 줄로 자르고 그러면 지적 동그라미 토지의 표시 연결이 되네요 그럼 벌써 지적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좋아요 딱딱 확인하는 작업을 하라고 자 그러면 등기 제도는 자르고 그러면 권리 관계 권리도 동그라미 자라죠 등기, 권리 공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자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지적 공부와 등기 외에 기록상의 상호할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왜? 앞에 뭐가 붙어있어 토지의 표시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 됐어요 얼마나 뭐예요 저기 여기서부터 손발이 써야 돼 자기가 손을 써야 돼 자 누님들은 안 돼요 연필로 써야 돼 왜 자꾸 눈으로 풀 생각을 해 연필로 살짝살짝 해서 자기가 진하게는 칠하지 않더라도 분석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연필로 써요 연필로 써요 카톡으로 쓰지 말고 카톡으로 쓰지 말고 사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번 3번 봐봐요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지적 공부와 토지 표시에 토지 소유자에 관해서 잘라봐요 지적 공부와 등기부의 기록상의 상호할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럼 지금 맨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등기부의 기록상은 우선적으로 한다 맞네요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제도가 두 개가 나오죠 2번 제도는 뭘까요 가로열고 공부된 사람 써요 이게 바로 등기적탁이네 등기적탁 그렇죠 등기적탁 2번 지문을 딱 읽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집약을 시켜야 돼 무슨 적탁이다 등기적탁이다 그럼 등기적탁이 오랫다 하면 등기적탁을 툭 치면 사실관계의 변동이거든 그러면 등기적탁을 툭 치면 뭐가 떠나야 돼 대표적으로 신규 등라운 등기적탁 사회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 지금 현재 상처는 일치시킬 필요가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라운 신규 등라운 등기적탁 사회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럼 4번은 1번 지문은 3번 지문은 뭘까요 이게 이게 가로열고 무슨 제도다 이게 등기필 통지제도가 되죠 통지제도 등기필 통지제도 뭐라고 등기를 맞췄다고 통지해주는 거야 그러면 2번과 3번을 느낄 때 2번과 3번을 느낄 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뭐해야 돼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3번 그러면 2번 3번을 그냥 답만 구하는 데 구하지 말고 자기가 연필로 자꾸 써나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해명법상 지적소관청 등기적탁제들은 지적부과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줄쳐나와 봐요 그러면 일치하던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 여기서 자 1번을 읽을 때 뭐가 딱 3군데가 눈에 들어와요 어디가 들어와요 지적소관청 등기적탁 토지의 표시 공통점은 주 끌어올리면 얘네들은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지적소관청 권리의 힘써 사실의 힘써 사실의 힘써 자기가 연필로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살짝살짝 실고는 지적소관청 등기적탁 토지의 표시 요세계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거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 이걸 이제 몇 번 습관이 들면 중독이 돼 문제를 막 풀고 싶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거든 자 그러면 5번도 받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안기해놔야 돼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의 기본 중인 기본이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가 등기제도가 모던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지적을 축춤은 사실관계 주된 공식 등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식 이제 그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는 풀어오셨죠 문제 6번은 몇 번 우리가 몇 번 나왔느냐 이게 한 세 번 나왔어 세 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용의의 정의 중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를 형광펜 딱 꺼놓고 이거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주관식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하는 것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자기가 6개를 지문 보지 말고 써봐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써봐요 자기가 연필로 지목 그 다음에 뭐요 면접 경계 좌표 이렇게 쓸 줄 알아야죠 써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집도 빨리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단거나 시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앞으로 봐봐요 문제 목번을 팔았으니까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에 형광펜 다 끊고 자기가 딱 써놨던 거 6개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다 풀 필요 없이 문제 6번을 풀잖아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좌표 뭉침은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못 구하겠어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이 되죠 이런 문제도 틀렸다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인지하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저 토지의 표시란다 이걸 보는 순간 여기 6개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읽어봐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좌표 이게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표시 읽어봐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나가는 사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수하는 거거든 그럼 자기가 읽을 때 이렇게 자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읽는지 자 읽어봐요 무슨 변경이죠 지번 변경 다시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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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표시 변경 그럼 지번 변경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번 변경을 한번 시켜봐 하시기 해봐요 몇 필지 369를 370으로 무슨 변경을 했다 지번 변경 읽어봐요 경계 그럼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정량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네요 정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제 개념이 다 토지의 표시를 잡았으니까 모든 개념이 나오네 자 몇 필지 7 7 다시 1 이거 뭐예요 본반 이거는 뭐예요 부반 이거는 무슨 지반 단식 이거는 뭐다 복식 합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하면 뭐예요 정량해야 돼 안해야 돼 안해야죠 정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량이 2.5점짜리네 그러면 합병은 결반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 하죠 무슨 다시 7 다시 1 그러면 어디로 기억이 들어가 결반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이게 메커니즘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또 지적은 알고 보면 몇 개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한 반드시 외울 게 보면 한 12,3개 있어요 12,3개 그건 나머지는 사실 12,3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충분히 유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생님 자꾸 외우라고 그러냐 시험장관은 뭐예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무슨 역을 발휘해야 되니까 순발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발력 때문에 그래서 6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기초 중에 기초야 그래서 문제 풀이는 겸손하셔야 돼 그래서 별표 하나 놓고 복습 좀 꼭 좀 요망하고요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19페이지 가서 10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요 10번 다시 이제 습관들이에요 틀린 거, 옳은 거 단문이냐, 중문이냐 확인하고 그 습관 오늘부터 3시간은 그 습관을 좀 다려달라고 자, 거기 문제집 19페이지 10번 11삶 30 21 22 26 22 됐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작문, 중문? 중문이요? 그럼 중문으로 생각하고 풀어보자 느낌은 중문이라는 거 5번 볼까요? 갱개, 갱개줄 쳐나봐요 그러면 툭 쳐야죠 세 군데, 두 군데가 탁 나와야 돼 필지별, 직선, 끝, 그 다음에 끝 4번은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틀렸네 뭐요? 도면, 틀렸네요 도면이 아니라 무슨 도의? 지적도의 지적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습관 들이면 아주 좋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습관만 잘 들여놓으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럼 올해 문제 10번은 왜 풀어놓고 올까요? 올해 축적 변경이 100% 출제되거든 그래서 축적 변경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 별표가 5개가 돼야 돼 올해 축적 변경이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 풀어나는 거냐? 1번 봐봐요 1번은 무슨 점? 경계점, 점 동그라미 혹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점 두 개 있어요? 있어, 어디 점이 있어? 선의 굴곡점, 또 하나는 좌평태로 등록되는 점, 점점, 경계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일반 측량입니다 일반 측량이 뭐였느냐? 이런 거는 자 일반 측량이 여기 봐봐요 일반 측량이 이거는 선생님 안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일반 측량이 다시 한번 잡아봐요 일반 측량이 원래는 그 밑에다 써놔봐요 이게 잡종 측량이었거든 읽어봐요 무슨 측량이죠? 잡종 측량 잡종 측량이 뭘까요? 그냥 잡종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잡종이죠 잡종 잡종 그럼 재산 중에서도 무슨 재산이 있어? 잡종 재산 그럼 뭐 얘기해 봐봐요 그래서 이 잡종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다고 왜? 잡종 우리나라는 그러면 단일민족이에요? 다음 국가예요? 단일민족 단일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짬뽕 국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잖아 그럼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경계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잡종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잡종이라는 용어가 안 좋은 단어라서 이게 인권유린이라 해서 읽어봐요 잡종 재산을 뭐로 바꿨어? 일반 재산 그럼 잡종 청량도 뭐로 바꿨어? 일반 청량 그럼 봐봐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을 봐봐요 일반 청량이란 읽어봐요 기본 청량 읽어봐요 공공 청량 읽어봐요 지적 청량 수로 청량 외 외자 동그라미 이 외자가 바로 뭐예요? 바로 잡종 청량을 나타내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무슨 청량이다? 잡종 청량이다 잡종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일반 청량이라는 거 벌써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도 감이 있는 사람은 벌써 일반 청량하면 거기에다 외자에다 동그라미 쳐놓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돼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3번에 지범 부여제기란 툭 치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동리 동리가 여기 동리 자리가 항상 자기가 공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툭 치면 툭 치면 툭 치면 툭 간다고 그러면 동리라는 것은 언면이 아니라 뭐예요? 동리 그러면 영어는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모르는 질문이 있더라도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뭔가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 그러면 여기 이제 뒷장을 한번 일단 넘겨놓고 우리 한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30페이지 36번으로 가봐요 자 36번 작년 기출문제야 포기하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문제는 답은 박스 안에 있어 박스 안에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봐 문제 36번 30페이지 36번 찾았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업이잖아 사업 뭐라고? 사업 사업 그럼 사업이 나오면 몇 번하고 몇 번이 정답이야? 1번하고 2번이 정답이야 근데 소사 나올까 하면 고목은 있어 근데 이제 첫 줄 보니까 지적서관청이 도시개발중공대기 전이야 후야 그럼 인과서가 아니라 뭐예요? 계획돈에 그렇죠? 계획이네 계획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거는 뭐예요? 알고 푸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그럼 이제 하나 가르쳐 줬네요 자 여기 봐봐요 무슨 과목? 학교론 학교론은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지금 학교론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밖에서 찾아오니까 안 돼 학교론 문제는 이 문제 안에서 정답을 찾아와야 돼 근데 민법은 어디서 찾아와야 돼? 베이스에서 깔아서 뭐다 찾아와야 돼 지문 베이스 밑에 깔아와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과목이 그러면 어디가 어려워요? 민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문 베이스에 깔려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골골로 물으면 물으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살펴뱅이는 읽어봐요 모두 무효이로 여기 뭐라고 써 놨어요? 틀렸어 틀렸어 뭐 법이 뭐 모두 무효냐 뭐가 있어요 틀린 거야 모두가 들어갔어 X에 오해 X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 놨어요? 탈법행위는 두 개가 있거든 목적의 탈법과 수단의 탈법이 있거든 우리 판사님이 당신은 재질이 안 좋다 재질이 안 좋으니까 가정처분한다 이게 바로 목적의 탈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 들으시겠죠? 그럼 목적의 탈법은 무효가 되고 수단의 탈법은 유효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벌써 단정일이면 감을 잡으라는 거야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탈법행위는 모두 무효다 어때? X 읽어봐요 목적의 탈법과 수단의 탈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벌써 모두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벌써 이거는 감을 잡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앞으로 예습을 할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미리미리 풀어올 때 그러니까 감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다 알고 푸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감 감 잡는 거야 감 여기 1년 안에 합격한 사람이 알고 푸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럼 작년에 우리 수강생도 봐봐요 수강생 두 분이 계세요 맨날 무효가 봐서 다 7.5 7.5 7.5 7.5 수업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자기는 자신감은 있대 그래서 시험장 가서 7.5가 72.5가 나오는 거야 자기는 모르겠대 왜 그렇게 72.5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이게 확실히 잡혔다는 거야 문제 찍는 뭐가 생겼다? 감이 생겼다는 거야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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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이라는 게 무시해요 그럼 1년에 공부해서 알고 푸는 줄 아세요? 알고 푸는 거 몇 개 없습니다 40문제 중에 몇 개예요? 10개 알면 수석이에요 수석 수석이에요 나머지는 감으로 푸는 거야 이게 다 깠다 다 깠다 다 깠다 다 깠다 진짜 자기가 알고 푸려면 몇 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놀랄걸요? 5년 해야 됩니다 5년 5년 해야 돼요 근데 5년에서 학교 간 사람은 뭐예요? 그 대신 학원에서는 괴롭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나가면 돈 벼락을 날려줍니다 왜? 중개업을 하면 뭐예요? 살아있어 뭐가 살아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입이 상담을 주는 거 잘해요 막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아 공평하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자 봐봐요 차 운전해야 돼요? 안 하죠? 왜 운전 안 해요? 어깨는 뭐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운전을 안 해요? 운동을 못 하니까 걸어 다니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랑 나이 비슷하고 나이 두세 살인 사람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자 젊었을 때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차 끌고 다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왜? 태행성 관절염이 와서 태행성 관절염이 와서 태행성 그러니까 인간 생활 세웅지 마라는 이유가 그래서 막기는 맞아요 문제는 그래서 감으로 푸는 거예요 감으로 요령으로 푸는다라는 거 다시 하나 넘어와서 하나 더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봐봐요 20페이지 11번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벌써 어떻게 감을 잡고 풀어가는지 자 틀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틀린 거? 뭐 느끼면 단문, 중문 중문이면 5번부터 풀죠 지적 기준점은 앞에 지적 동그라미 그러면 뒤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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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는데 삼각점 나왔네 정답은 5번이네 그렇죠 그럼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5번 봐봐요 강의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야 아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 동그라미 뒤에 특집은 새로이 끝났고요 2번 지적 확정 청약 특집은 도시개발사업 끝났네요 지적 청약 수행자라면 읽어봐요 지적 청약 업자와 한국 국토정보공사 오케이 면적이란 특집은 수평 면 상 넓이 수평 면 상 넓이 특집은 2차원 우리나라는 몇 하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2차원 지적을 뭐라고 한다? 수평지적 다른 말로 평면지적 봐봐요 그 과일 게 하나도 없어 느낌만 가진다면 느낌만 가진다면 앞으로 그 느낌대로 가야 돼 그 느낌대로 한번 봐봐요 만약에 자기가 여기 봐봐요 1번하고 2번에서 막 답이 헷갈려 헷갈려 그럼 몇 번 자기가 1번을 찍었어요 1번을 찍었 근데 첫 번째 찍은 놈이 정답이야 첫 번째 찍은 놈이 그럼 자기가 2번 같아 그럼 내버려 둬요 그럼 각오를 해 내가 이거 떨리면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안 해요 무슨 말씀 드리지 않으셨죠? 이거 권치만 가는 거야 권치만 내년에 또 하게 되는 거야 권치만 그러니까 참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5개 지문 중에 이제 3개는 지워진다고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지워내는 게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봐봐요 이렇게 지금 공부가 그러면 이렇게 5개 중에 지금 5개 중에 이거 하나 지워졌다 문제 심각한 거야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에서 아니면 이 정도는 지워져야 돼 2개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돼 그게 이제 문제풀이에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단계라는 거 그렇게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20페이지 12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겠죠 서러운 부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감사합니다.